심각해요. 왜냐면 우리 장희빈이가 까꿍이를 사랑하게 됐어요. 이게 쌈 붙겠다. 어머 이거 쌈 붙겠어. 얘네 둘이 사랑해. 아우 얘네들 시도 때도 없이 이래. 아우. 야 밖에 추워? 쌀쌀해? 양말 신어야 되겠지? 이성은 어쩔 수 없어. 이 슬프고 얌전한 놈이 여자 앞에서는 또 이러네. 가관이야. 아유. 아유 장희빈. 이상하지? 얘들 여잔데 이렇게 눈이 맞았어. 이게 보통 여우짓을 해야지 막 여론다. 막 여론다. 쟤는 좀 애가 나 같아 매력이 얜 애교가 없어. 요는 이래 막 막 막 막 막 이렇게 이렇게 넘어갔어. 여자는 그래야 되나 봐. 요게 이X란다. 아우. 요게 넘어갔어. 이거 나쁜 야 얘랑 사귀지 마. 너 큰일 나. 알았지? 여자를 인성을 보고 잘 보고 배워. 요 요 요. 촉새 같은 닭이지 마. 알았지? 신세. 차라리 쟤가 낫다고 애교는 없어도. 여자로 치면 저거는 아주 요부형이야. 저거 나쁜 야. 저거는 닭음만 쫙 바라볼까. 딱 찰나 저거. 여자로 치면. 갑시다. 까꿍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까꿍이 구해준 보호소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. 내가 선물하고 아주 많이 샀어요. 엄마하고 너 처음 발견된대. 유기견 보호소 가자. 고맙다고 하고 오자. 괜찮아 까꿍아. 어머 얘 어떡하니. 얘 표정 봐. 놀랍어. 어머. 어머 쳐다보는 거 봐 야 얘 봐. 어머 쳐다보는 거 봐. 어머 어떡하니. 어머 얘 봐. 어머 어머. 어머 어머. 어머 어머. 안녕하세요. 어머 안녕하세요. 여기 보호소는 처음이죠? 네. 친구들 저기도 있어요. 얘 친구들 있어요? 네 친구들 있는데. 얘가 기억할까요? 기억하죠 하다만. 까꿍아 너 두고 가는 거 아니야. 얘가 바짝 긴장하네. 어머 세상에. 어머 세상에 왜 이렇게 많아. 애들 이쁜다. 얘랑 너는 친구 있어요? 들어가 들어가. 애들이 좀 많아요. 얘 기억하니? 귀엽게. 따뜻해. 선생님한테 인보를 해 주시니까 우리 애들도 많이 인보도 될 것이고 새로운 애들도 구조하고 또. 애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는데요. 네. 요 며칠 사이에 또 이렇게 늘어가지고. 갑자기. 추석 때 많이. 네. 어떻게 하냐. 얘 어디 아파요? 얘는 다리가요. 구조될 당시에 이렇게 구조가 됐어요. 어머 이렇게 구조됐어요? 일단은. 그러니까 번식장에서 조그만 철책이 있죠. 조그만 철책에서 오랫동안 사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지는 못하니까. 뭐가. 이제 다리가. 그래서 저 애들이 이제 수술을 해 주려고 알아봤더니 이제 굳어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. 왜. 왜. 성대 수술까지 해갖고. 응. 소리 안 나겠는데 성대 수술까지 해갖고. 좀 더 소연 있고 마음 아프고 그래요. 참 사람이 나빠. 나쁘다고. 말 못하는 짐승한테 그러면 돼? 안 되지. 아우 나는 가슴 아파서 더 못 보겠어. 이봐 정이 그리워서. 네 그럼. 사람들 오면 난리 나요. 응. 안 와달라고. 어머. 아이고 엄마 좀 앉자. 까꿍이 봐 까꿍이 봐. 까꿍아. 까꿍이 봐. 까꿍이 봐. 잘 돼. 잘 돼. 엄마. 엄마. 옳지. 까꿍아 엄마야. 어머 어머. 다 자리 잡고 왔네. 어머 어머 어머. 못 오게. 까꿍이가. 아이고. 아이고. 까꿍이가. 워낙 순하고. 한 주 가서 이제 하자 지죽은 듯이 이렇게 지내고 그랬는데 갔다 오더니 이제 선생님한테 많이 달라붙고 많이 쾌활해진 것 같아요. 쟤는 왜 저렇게 가둬놨죠? 너는 어떻게 왔어? 이름이 뭐야? 응? 아가. 아가. 이름이 뭐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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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쟤는 새끼를 많이 낳았구나. 넌 어디가 아파? 얘는 어저께 종양 수술했어요. 종양이 여기 크게 이렇게 있어서. 종양 수술. 그런데 이렇게 수술하고 또 잘 먹여야 되는데.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고기도 먹이고. 어우, 세상에. 천천히. 천천히. 얘는 병원에 버리고 가네. 병원에다? 병원에다가 호텔 안다고 이렇게 맡겨놓고 앉혀서 가서. 천천히, 천천히. 다 데려다가 키웠으면 좋겠어. 내가 10년만 젊었으면. 아, 일로 들어오세요. 일로 오세요, 차를. 제가 사료 가져왔거든요. 어우, 이거 볼트 많이 가져오셨어요. 저 분량이면 얼마나 먹어요? 한 15일 정도. 15일 정도. 네? 15일. 몇 마리 있는데요? 총 한 400마리라고요. 그렇구나. 한 17억을 가져올 걸 그랬네. 에이, 나는 그래도 한 한두 달은 먹는 줄 알았지. 하여간 까꿍이도 뭐 인보해 주시고. 네. 하여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이렇게 예쁜 까꿍이 여기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해요. 하여간 선생님이 인보해 주시므로 해서 우리 여러 아이들이 또 인보도 가고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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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큰일 하세요. 천국에 가실 거예요. 이 밤에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여기 와서 저렇게 애들 식량 주고 하니까 뿌듯하고요. 여기 김포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으니까 한번 여기 오셔서 저 예쁜 애들 입양 좀 해가세요. 제발. 플리즈. 플리즈. 제발요. 한번 키워보시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, 알 거예요. 네, 감사합니다.